문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라는 믿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런 이야기를 내놓는 이유가 뭘까? 저희가 뭘까? 그런 문장이 본능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만큼 그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거의 표를 구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선거를 두 달 정도 앞둔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에게 내놓는 메시지는 10중 8구 감성 8위가 아니라 표 8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아 저거는 표를 구하기 위해서 표를 얻는 데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거의 100%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에게 당신의 정년이 앞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당사자는 문 대통령의 표를 던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문 대통령의 행동은 말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대단히 선거적이고 대단히 포퓰리즘적이다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문통의 정년 연장 검토입니다. 2월 11일 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농림추산부, 식품부 관련 회의에서 또 한 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내놓습니다. 고용연장, 정년 연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 선거를 딱 두 달 앞둔 시점에서 표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생산 가능 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현행 60세 정년을 62세에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게 다 이유인 거죠. 그냥 이유는 되는 겁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회하려면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표를 딱 의식하는 겁니다. 여성과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결국은 여성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어르신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죠. 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죠. 문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달에 정부는 이미 계속 고용제도를 검토하겠다. 계속 고용제도라는 게 참 희한한 제도입니다. 기업에게 정년 60세 이후의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기업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5세까지 사람들을 고용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년이 끝난 60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62세나 65세까지 기업은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정년 퇴직 이후에 재고용을 하거나 정년을 연장해 주거나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계속 고용제도입니다. 정년은 55세에서 60세로 늘린 지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개량해 가지고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할 그런 의향을 갖고 정부가 추진할 모양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정부가 특정 근로자를 기업이 언제까지 고용할지는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지 왜 정부가 그런 일까지 개입해야 됩니까? 이 나라에서 참전 민간이 결정하는 일을 정부나 관료가 결정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나라가 사회주의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어떤 근로자들 몇 살까지 고용할 건지는 개별기업의 처지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지 왜 노동부 관리가 결정해야 되냐? 왜 문 대통령이 그걸 결정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라가 자꾸 개인이 결정해야 될 일을 정부 관리가 가져가는 사회주의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기업은 대부분 인건비 총량제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라는 이야기는 곧바로 청년고용을 줄이든지 아니면 갖고 있는 고용량 전체를 줄이게 되죠.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인건비 곱하기 고용인력이 그런 총인건비지 않습니까? 총인건비를 일정 이상 정도 안 늘리는 것이 기업 경영의 기본이죠. 인건비가 올라가면 고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청년고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든 고용들도 개인이 받는 돈이 올라가면 당연히 고용량을 줄이겠죠. 우리나라는 근속연수에 연동하는 비례하는 인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염련 상태에서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곧바로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업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기업은 자연스럽게 청년고용이나 그 다음 기존의 인력들을 줄여가지고 인건비 총량은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정부가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을 그렇게 펼치더라도 그 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는 동기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엄청난 폐해를 끼칠 수밖에 없죠. 정부가 정년 연장을 강제하면 기업들은 오히려 명예퇴직 같은 것을 늘려가지고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낮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여가지고 기업들의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그런 개별 기업들이 다 알아서 각자에 맞는 문제 해결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정부가 나서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기업들에게 다 적용되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주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개별 기업의 사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정년 연장 방법을 정부가 나서서 제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양적 사고에 치중한 일종의 사회주의적 사고 방식에 해당하는 거죠. 모두에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개별 기업들이 각자의 입장이나 처지나 행편에 맞추어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사회주의적 사고 방식이 정말 문정부에 들어서서 너무나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문 대통령은 경제에 관한한 손을 대는 것마다 지금까지 망쳤지 않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이나 제도치고 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방송 들으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하고 통합수합 위기 시에는 달러를 좀 빌려올 수 있는 것 제외하고 캐나다 스위스하고 맺었죠. 그런 것 제외하고 뭘 잘했습니까? 경제에 관한한 손을 대는 것만 다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는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정권이 그냥 문 대통령이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거가 국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국민들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강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문 대통령 경제에 손을 안 대면 경제는 산다. 문정권이 경제에 손을 안 대면 경제는 산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일률적으로 해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회주의적 사고방식을 문정권이 계속해서 채택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한국이 더욱더 정체되는 사회,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예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정말 얼마나 더 경제가 망쳐질지 망치게 될지 도무지 간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제도를 왜 도비에 합니까? 정년 이후까지, 왜 기업들이 정년 이후까지 근로자들의 앞날에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망치는, 그렇게 하면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그럼 또 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럼 또 기지를 옮기든지 해가지고 망하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참 딱하네요.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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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